자, 자켓! 자켓 자켓 자 우리가 자켓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7명이서 다 같이 걸어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걸리는 거 뭐라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안걸리는 거 누구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안걸리는 거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완전 다 다 되게 그런 이득가 있는 솔직히 저희가 성공 확률이 거의 60 대 40 아니었네요 아니요 우리 연습하면 솔직히 진짜 뭐 이렇게 시원하게 끝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 사실 그 연속에서 한 3번 하면 2번 정도 실패하고 한 번 맞고 약간 이런 정도 그러니까 자켓이 성공하면 레이저가 실패하고 레이저가 성공하면 자켓이 아니 모니터를 봤는데 나 레이저 배송 맞고 있던데 형님 몇 번 잡혀놨어? 지금 3번 정도 잡혀놨어 저는 한 5대 수야 지금 그만큼 그래미 무대에 굉장히 뭔가 많은 걸 시도를 했고 도전을 했고 연습도 열심히 했고 진짜 좀 많이 좀 애썼지 진짜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이런 퍼포먼스가 또 라이브였잖아요 맞아 라이브 그래서 사실 더욱 긴장도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강아 언니가 뮤직컬을 하신 거 보면서 아 진짜 너무 좋더라 진짜 나는 영화 현장면 같았어요 저는 원래 가가 그리고 토니 그 뒤엔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거를 솔로로 이렇게 불러주실 때 저 진짜 약간 우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뭐 우리들이 되게 의미 있는 무대들도 받았었고 오늘 또 우리 마트 연출이 되게 좋았잖아 연출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이제 걱정했던 거는 이제 못 받았다고 이제 사실 우리는 뭐 아쉽거나 그래도 영광이었으니까 이제 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봐 걱정하실까봐 더 목적을 했던 거 아 우리 콘서트가 매일이에요 아니 그럼요 아니 우리 콘서트 하러 왔는데 잠깐 듣는 거 아니였어? 그랬어? 아니 한 달이면 잠깐 아니였어? 아니였어? 네 제가 잠깐 드리려고 옷을 한 천번 갈아입었다가 벗었다가 그래서 잠깐 드리려고 옷 제작하지 않았나? 잠깐 드리려고 옷 제작하고 아니요 슬퍼 신고 갔다가 방앞에 들어가고 옷 구원느라고 잠깐 드렸는데 룸이 좀 옷을 버려줬어요 잠깐 들리라고 그치 오늘 좀 막 수상 막 세번 하고 저녁에 애를 좀 썼지 심지어 저도 댄거 안무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진영 보여줄거야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적으로 못하는데 진영 솔로 프랙티스 비디오 한번 찍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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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형 지금 형 나차가서 올린다고 아니 그 우리 대휘 날짜 근처로 해서 올린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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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목표라 이런 거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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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컨설팅 쳤다 와 진짜 고맙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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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옆에서 이거 해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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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감동적이긴 하다 진짜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진영이 백스테이지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렇지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나중에 보여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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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래 나도 같이 하고 싶었다 아 맞아 그건 맞지 너네 복권 당첨하고 싶다고 당첨이 되니 아니야 하고 싶다고 잘 찍는게 아니야 할 수 없어 아니야 아니야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이뤄드릴게 아니야 걱정하지마 형 답이었다 답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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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식단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형의 손이 나는 과정을 보고 아 형 얘기하실거 사실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찍어봐 찍어봐 얼마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 놔 와 솔직히 형 배움력도 좋잖아 누가 그래? 난 처음들어봐 이게 쓴다 형님 물어 하지마세요 아 오케이 형 손 빨리 손 붙잡지 우리 일본에서 무대 올라가서 그걸 축하하자 우리 한동안 떠나있다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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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은 좋다 얼굴 맛은 좋다 우유든지 음료든지 범베 샴페인든지 샴페인 맛있다 지금 마실 거 가져올 시간 좀 드릴게요 야 이거 한 번에 먹네 아니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 수다 근데 아 무대 너무 멋있다 우리 무대하고 우리 무대 포함 아 정보의 그 좋았다 와이어도 진짜 그 하루 연습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 무대 하기 전에 사실 각자가 떨어뜨려져 있어가지고 더 긴장된 상황이었던 거에요 근데 이 마이크가 펴져 있어서 아 맞아 우리가 이니어를 차고 있으니까 우리만의 세상에 와있는 거 같아 아이씨는 이번에 함성도 안타고 그러는 거야 어 그니까 그래서 되게 좀 뭔가 뭔가 안심이 되는 거 기분이었던 거 같아요 자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정보 우리 어때 괜찮아? 긴장하는 게 좋았다 그치 뭐 진짜 잘 됐잖아 타이밍 들으셨지 우리 그 이거 연습이 아니라 태형이 받으면 제가 직접 받은 거긴 해요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 아 뭐 콜라 걸려도 너무 걱정이 뭐라고 카드 뭐 제대로 뽑고 문틈 사이로 해가지고 닫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우리가 계속 안 맞아 호텔 문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웃을 게 아니고 태형이 진짜 명사소에요 진짜 와 큰일 큰일 아니 진짜 아니 이런 거 나이풍 이런 거 나이풍 이런 거 나이풍 이런 거 사실 이거는 태형이만 할 줄 솔직히 말해서 호텔 너무 잘해줘 솔직히 말해서 리액션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뭘 해도 약간 너가 잘하는 거 같아 아 호비 아 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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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그런 게 가장 the 아 뭐라고 근데 세상 불공표가 너 사실 이렇게 하고 뭐 아쉽다고 하면 사실 뭐.. 나는 뭐 어떡하냐 인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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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사실 아쉽다고 하면 춤 자체가 너무 아쉽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인생이 아쉽네요 제가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멤버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봤거든요 저도 원래 거기 껴있잖아요 근데 그.. 멤버들이 이제 댄스 브레이크를 하는 이렇게 무대 하는 거 보는데 왜 사람들이 혹시 GS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야 정국아 야 춤 안 추니까 타바다 야 타바다! 아니 평영은 평영은 보고 너희들이 멋있는 거 멋있는 거 생각해 진짜 그 심죄로 진짜 영상에서 촬영해야겠어 아 그리고 진이 형 오늘 또 특별 제작해가지고 손에 뭐.. 아 이거 한 다섯 번 만들었어요 손에 한 다섯 번 만들었어요 아 진짜 형 친구 아 형도 형도 알아서 되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형이 이렇게 아픈데도 형이 훈취 올라가겠다고 형이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가 맞죠 아니 완전 아파 아니 좀 어떻게 입술 좀 실룩거리지 말고 만다고 아니 형이 이 형이 웃었어요 아니 그랬잖아요 아니 이 형이 웃었어요 아니 비수도 안 나와요 이거 말을 너무 좋게 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아 태형이가 인상의 죽음을 딱 쓰더라도 하고 싶은 말 했으니까 아 근데 알지 알지 근데 니네 진짜 멋있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부르니까 편하긴 하더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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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브이앱 할 때마다 슈가형 결혼한거에요? 슈가 메리미가 항상 있어 임기 메리미지? 항상 있다니까 어디에 있는거야 나 개인 브이앱 할 때도 슈가 메리미 있다니까 임기 메리미는 안했어 사격적인거 뭔지 알아 결혼 한번 해라 라스베가스에서는 저희 드라이브스루로 결혼할 수 있어요 진짜 드라이브스루로 결혼할 수 있어요 이틀동안 내가 유예할 수 있어 이게 한사람일 수도 있어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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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남녀노우 상관없이 드라이브스루로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음날 결혼을 취소할 수 있어 이틀인가 유예할 수 있어 드라이브스루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닌거 같아요 진짜 사람 많은데 제가 수술많이 마셔가지고 진짜 그런사람들 많아 그렇겠지 드라이브스루로 진짜 의심이 해야됩니다 드라이브스루로 그걸 봤다가 다시 들어간거잖아 이거 진짜 갑자기 윤기 메리미는 시작해가지고 아스레가스는 그려둡시다 자 우리 아직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 벌써? 아 그럼 춤 더 해 아니아니아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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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대하고 나서 걱정 많이 했는데 머리통이 바르는데 그래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거에다가 포인트를 주자고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퍼포먼스상 하고싶었던거 같은데 물론 좀 성공하나 할 수 있어 이건 큰 욕심이고 오늘 생방하고 한 번에 사전 오프라 6번씩 찍고 그런게 아니라서 네 한 번에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잘했어요 생방이 재밌긴 해요 진짜 여러분 아니 간만에 되게 쫄깃한데 없어 왜냐 우리가 항상 그 뭐냐 그 팬애메이 동안 다 사놓고 썼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경험을 했던거 같아요 간만에 생방에 그 쫄깃한 뭐 AMA도 생방이긴 했지만 이번거에 이번거에 뭔가 좀 첨가가 되어있고 뉴 퍼포먼스다보니까 네 아 나 오늘 한 끼도 못먹었었네 지금 먹었지만 너무 닭볶아있으면 닭볶아있으면 저희는 멘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안 물어보더라고 끝 아니 다시 야 기다리겠어 어떻게 닭볶아 닭볶아 난 그 코비드 들으려고 트레일로도 까먹었어 어 아 승숙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못하고 하하하하 하여튼 오늘 너무 재밌는 그런 사원들이 넘어왔어요 에피소드가 근데 이제 굉장히 좀 풀리긴 했나봐 9회에 7명에서 이렇게 얘기한게 이 준비하는 동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예민해 예민해가지고 다 나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나 화장실 파이팅은 못됐어 화장실 파이팅이 진짜 진짜 DMI 아 왜 그러냐 아니 화장실 있을 때 얘기하잖아 그런거 뭔지 알려주면 안 돼 화장실 못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화장실 못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화장실 못 갔다 왔다 화장실 못 갔다 왔다 화장실 못 갔다 아 나 진짜 궁금해 비록 상의를 못 받았지만 아니 사실 근데 나 얘기한다면 저 작년에 그 이어폰을 딱 빼서 아 그 화면에 안 보여nas기 아니 나 이 얘 딱 기억함 이게 성감이 아주 피에 띵 오네 Rain on me by ladygaga 그 상태에서 베인어미 아니 그 전수가 뭐가 기억나냐면 그렇게 딱 하고 그 뒤에 그 분위기 없어요 스틱분들 몇 개 우시고 비디오가 남아있잖아 네 왜냐하면 우리 한숨 쉬고 우리의 시체가 달랐잖아 수박부터 준비해가지고 장면은 수박 케이크가 2개 준비되어 있었어요 케이크가 탈락용과 당첨용? 빵입니다 빵 케이크 불었어요 아니 진짜 못봤고 그 케이크를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케이크 하나 있어요 해외 아티스트에서 아 이런 장면이 되게 많고 집어넣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저희만 인간을 보면 저희만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시상식이 진짜 어렵고 아무도 모르는 시상식이다 그리고 조금 또 기대를 했던게 탑 듀오가 본식에 올라가서 원래 사실 왔다갔다 했는데 탑 듀오가 2019년에는 본상에 있었고 20년이랑 21년에는 빠졌었어요 이번에 본식에서 빠지고 이제 좀 뒤쪽으로 가고 우리가 무대를 앞쪽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MC와의 간단한 재미있는 토크가 있어요 그렇지 너무 각이 나오는 것 같아 각이 이렇게 다리가 보이는데 아니 강 PD님은 왜 왔지 스쿼터는 왜 왔지? 각이 막 굉장히 그 좁혀지고 있었는데 인턱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뭔가 멘트를 생각을 해야하니까 미스 뱅을 준비했었거든요 아 미스 뱅! 보고있나! 미스 뱅으로 카메라 탁 돌아갈 줄 알고 그런 시나료를 준비를 했었죠 근데 거기 롬이 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지않을까요? 그치 다 그때 뇌가 거의 500%로 돌아갈 때 되는거 안 받으면 모든 이야기 해야지 근데 나는 무대에서 뇌가 멈추던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치 그 갓씨는 그 탁.. 아니 그.. 탁.. 아니 말도 안나오는데 그 탑뷰에서 이제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울어 주셨는데 아 난 좀 흐어나보라고 돼지로 울어주셔 진짜로 나도 그 생각했어 그.. 아 사실 제가 핵쌓인거 맨날 찍은거에요 나도 내게 되는데 버틴 비버 피치스로 치면은 그 다음에 키스니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알리파 레베트에 한국에서도 편만이 나와서 수제기 카피스 들으면 계속 나오고 첫번째 곡이 일단 키스니모어가 그러다가 열 번째가면 이제 다이너마이트 나오더라고 나 요즘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는데 버터는 안나오더라고 버터는 가끔 들었는데 알고리즘 잘 타야돼요 다이너마이트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키스니모어가 다대만 했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열심히 더 해야된다 하자 아직 멀었다 거의 고작 10년 차에요 지금 나 지금 약 한 번 하겠는데 나이가 어리잖아 지금 뭐 아니 지금 응찍 어르신 아니야 아니야 저 지금 20년이 20년이야 20년이야 아니 아니야 이제 많이 없어져서 20년이야 아니 미국에 있으니까 난 공감해야지 우리가 아직 어려 휴가가와 프렌드라고 성표네? 아메리카잖아 짱짱하지 아메리카면 나온다 나는 원래 밖에서 써먹는 우리는 프렌드가 아니야 프렌드는 휴가만이야 나 오해했네 키서바시 옆에 계시는데 아마 신이 넘었을 때 그냥 치즈 그냥 하고 그래 예를 들면 한국어로 놀아 야 성신아 자주 하잖아 그래 너 말 듣고싶을 때 자주 놓지 누가 아니 우리정도로 미개질 수가 없는 팀도 없다 그치 제가 하고싶었던 말은 키스미모어가 기억이 너무 나갈꺼야 키스미모어가 도저히 아 근데 지금 기억에 남을꺼잖아 러비가 나올줄 알았다 키스미모어가 도저히 같은 이시긴 한데 그 크바드 나올 때 나도 그 크바드에서 이미 그 레이너미가 생각이 딱 나면서 쉽지 않았어 우리 하이파이브 다 있잖아 수고했다고 그 다음 상이 아마 뭐였지? 앤더슨 받은 상 앤더슨이 딱 받으니까 친하잖아 다들 그러니까 약간 약간 좀 몽콜하더라 마음이 죽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속상했죠? 안 속상할 수가 없지 그정도로 저희가 진심이 없다 진짜 진심이었어 진짜 진심이었어 솔직히 아쉽지 않았다면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진 않아요 다음에 이런 퍼포먼스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래미에서 처음으로 개인 퍼포먼스를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오픈 다이라마이즈를 시작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처음으로 선지 않나요?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가서 선지 우리에게 그런거였는데 저는 거기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완전 표현이다 진짜 이거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네 그리고 되게 그래미에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시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아셔야 되는게 우리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래미에 있는 그 연출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작가 작가님을 시작해서 사실은 원래 어제 연습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정국이 리프트하는데 한 번만 점심시간까지 빼가지고 다같이 한 번만 리어서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귀찮게 했어요 비어서 안하는 날이 되는지 진짜 비어섰어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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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해달라고 비논시간에 저희 한 번만 리어서 정석만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스피커도 안 틀어졌는데 우리 불속 스피커가 가지고 그거를 당연히 내가 산거야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어 결과적으로 어제 하시니까 오늘은 실수 안 했거든요 저희는 다 타이밍이 맞게 두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잖아요 아 진짜 막 여러 가지가 스쳐갑니다 일단은 스태프들도 맞게 나중에 나중에 영상이 공개되면 알겠지만 운영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니 못 짜주신 분들은 또 저희 안 못 침 나 그래도 되게 놀라운게 아 진짜 덜 찾을 텐데 되게 놀라운게 호비형이랑 정국이는 딱 하루만 연습하고 무대를 했잖아 같이 단체로 혼자 방에서 다들 격리하면서 엄청 받더라고 연출 많이 하고 아 근데 바로 하던데 바로 하던데 아 아 프로장 알고있지 알고있지 너무 알고있지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그건 맞더라 그거 맞더라 요거는 충전을 잘하면 연습실에서의 위계질서가 없어서 아니 아니 연습실에서는 참이야 참 참 참 참 있으면 그래도 아니 조금은 연습하고 싶어 아니 형 미안한데 형 없잖아 난 자고싶게 예 야 나도 연습을 했었지만 홈비랑 나는 진짜 한번도 안 해봤어 그때 홈비 두통인가 있어가지고 한 번 한 번 나 호빈 한 번도 못 맞췄어요 너무 많았어요 뭔가 이렇게 투어다 있지 않아도 있는게 지금 라스트 베가스에서 약간 지금 패티벌 라스트 베가스에서 도매되고 있습니다 또 콘서트 기간이고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그 가운데 방탄연소를 자랑스럽고 저희가 기주고 있는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신경도 많이 주고 스트레스도 많이 막고 다 지쳐있어요 이제야 꺼내는거지 뭐 난 솔직히 속상해 근데 뭐 어떡하라고 거부 터면 되죠 난 먹었고 있어 나는 진짜 몰랐는데 딱 부를 때 우리가 아니었을 때 그때 나랑 되게 받고 싶었구나 괜찮아 괜찮아 기대했어 내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지 몰랐어 다 똑같지 나랑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통이 많이 왔는데 통을 못 보겠어요 너무 미워해주고 있어가지고 나 친구들이 괜찮았는데 원래 괜찮다는 말이 제일 안괜찮다고 아니 근데 막상 내가 친구들한테 한 번 부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까 퍼포먼스 끝나고 이렇게 막 기립박스 켜주시고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스 쳤는데 삼성이 여기 뚫고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뭉클하더라구요 오늘은 그래도 복잡하지 않겠냐 다들 잠 많이 서주셨는데 진짜 복잡하다 여러분 그래도 저희 그래미언은 준비했습니다 그쵸 아까 레이디가가가 인사했는데 정말 우리 너무 좋아하고 엄청 응원해 진짜 인자다 나 혼자 가서 사진 찍는데 와 나 그거 몇번 실패했는지 알아요? 나 그래? 아 맞아 그때가 타이밍이 다 레이디가가와 사진을 찍으려고 나는 너무 팬이라서 사진 한 장 찍고 싶은데 어떤 팬이? 용기를 가지게는 또 싶어 나는 그 우리 퍼포먼스 내가 원래 레이디가가 선생님 옆자를 일부러 구운 거거든요 그때 인사하고 싶어 다른게 안 계시더라고 아 아 준비해야 된다고 꿈이지 아니 시곤 재밌었어요 난 추가하게 연구하고 긴장 연구했다고 좋은 소화로 앉겠네요 진짜 좋은 소화로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네 일단 어쨌든 오늘까지는 딱 이러고 내배부터 이제 또 콘서트 시킬 그럼 콘서트 때 불사진 가야지 손을 놔야지 아니 뭐 여기 스타디움 포스하는 가수 오랜만에 거기 몇 명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네 그럼요 아 그리고 상당히 더울 겁니다 한 28, 29도 될 거니까 우리가 더 더울 거야 많이 틈 넘치게 물도 좀 많이 끓일 거거든요 우리가 더 더울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하시죠 네 배고파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이 풀리고 있어 지금 자 어떻게 될까요 사랑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라미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